오프라인 계급을 좀 올려야 돼요 아이템도 많이 좀 하셔야 되고 아니 이렇게 지금 계급 날려도 진흡한국에 난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한다고 아 이거 수고하구나 FIGHT BASH HOUR 아 아 아 아 뭐 뭐야 저거 아 아 먼저 때렸죠 먼저 때렸죠 아이 못 때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연속 잡기 진짜 야 잘 맞는다 아 연속 잡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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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데 아 연속 잡기 진짜 아 연속 잡기 진짜 아 연속 잡기 진짜 아 연속 잡기 진짜 아 아 아 연속 잡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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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lus FIGHT 아 아 아 차례라 아 아 먼저 때렸는데? 먼저 때렸는데? 그렇지! 아아~~ 아아~~ 아우 잘한다 다음은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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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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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1번 2번 2번 쥐 1번 2번 오우 힘들다 헤헤헤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round 2, FIGHT BAH SHIT Becky leve asking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objective 이제 죽었다 에헤헤헤이 으아쒸 아 ㅈㄷ 아아ㅓ아.. 쳤다 야쒸 한팔 이개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